이제 오늘 무슨 어떤 일이든 간에 특별한 사연은 있을 겁니다. 사연은 있는데 지금도 2021년 또 요소수죠. 요소수 맞죠. 요소수 이게 아마 하물차량 같은 데서는 아주 긴급한 그런 물질 모양인데 이게 또 이제 중국 측 에서 수출을 미적거리면서 또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이걸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준비성이 없을까 그리고 좀 절박 함이 이렇게 나라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거든요. 2021년 또에 그런 요소수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품귀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게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의존도가 이렇게 보면 보시게 되면 요소수 파동이 일어날 때 중국 의존도가 71% 인데 2022년도에 잠시 떨어졌다가 67% 떨어졌 다가 지금은 91%까지 올랐는데 중국산 이 싸고 품질이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떤 상품 의존도가 90%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의 찬상 뭐죠 그냥 목줄 를 죄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절박감이 없어가지고 대중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완제품이든 중간제든 아니면 원료든 간에 대중국 의존들을 낮추기 위해서 한국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어느 정도 대등한 외교관계를 가져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목줄을 죄의 가지고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이 보면 딱한 게 그래서 오늘 한 번 제가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요소수출을 틀어막은 중국 이게 이제 12월 3일자 기사입니다. 요소수 대란 2년 만에 또다시 오나 한 번 그렇게 혹독하게 당했으면 대비책액을 세워가지고 이제 시들리지 않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수출을 돌려막으면서 국내 요소시장에 빨간불이 커졌다. 한국업체의 대중국 요소의존들은 90%에 달한 상황이어서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년도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지 못해 또다시 공급 차질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대등한 그런 관계를 해보고 하려면 완제품 시장 중간제 시장 원재료 시장 대중의존들을 상당히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라의 독립 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가 그냥 나라 자체가 중국의 속국처럼 돼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람이 이게 디젤 엔진차 suv차 등 화물차에 주로 넣습니다. 이렇게 한 번 그렇게 당하고 났 는데 이게 뭐냐고 오히려 더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으니 이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중국과 함께 끌려다니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지난달 말부터 이런 요소수 불안 수급 불안 문제가 되게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9월부터 다시 계속 등장하네요. 지난달 말부터 중국 현재 있는 기업들한테서 중국 통관 과정에서 세간이 한국으로 오는 요소 물량을 붙잡고 있다는 연락이 잇따랐다. 중국이랑 다 이렇게 공상당 지배 체제니까 뭔가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 으니까 세간에서 여러분들 통관 을 원활히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 중국에 나가 있는 코트라에서도 중국의 요소수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보고 가 정부에 들어갔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었던 정부는 곧바로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죠 .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중국산 적과 요소수의 의존도가 다시 높아졌 다는 것은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것이다. 요소수 문제뿐만 아니고 중국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라든지 이런 부분 중간제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 차원에서 업계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당장으로 보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난 모양입니다. 중국산이. 그러니까 쉽게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이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이건 한국의 요소수입 국가별 비중이네요. 이 70% 정도 됐네요. 그 당시에. 이게 조금 조금 떨어졌다가 89.3%나 90% 정도가 올라간 거네요. 중국이 2021년 10월 요소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대란을 겪자 한국 정부가 요소수입 전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용지물로 끝났다. 다음 달부터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종대에 나서는 등 중국이 자원전쟁의 스피드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업계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업계는 그냥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국가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란 것이 이렇게 특정 그런 원재료나 중간제 같은 부분에 의존도가 높아 가지고 중국이 목줄을 재고 있으면 그걸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석탄에서 추출한 암모니아로 제조하는 요소수는 경류차 오염물질 저감 농업용 비료 석탄발전소 탄소저감장치 등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건 참 그냥 요소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나라의 안위를 여러분들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평소에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한 무역 전문가는 수입 다변화를 해보니까 동남아산 요소의 품질이 중국산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졌기 때문에 경제성까지 고려할 때 중국산 요소수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됐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건 현장에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 한 무역상 상인처럼 그런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대의 품질에 비해 가지고 중국산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요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번번이 중국이 원할 때마다 한국의 목줄을 털어 지어 가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 걸릴 정도가 되면 뭔가 대비책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 외환위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중국은 이제 특별히 우리하고 상품 거래뿐만 아니고 경제상의 거래뿐만 아니고 중국에 의한 한국의 지배력 강화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 가지고 경제적인 논리 외에 국가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대중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사적으로 이루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요소수 파동 재연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이건 국가가 해야 될 몫인 거죠. 국가의 역할인 겁니다. 민간업자들은 그냥 싸면 의존도가 높아지든 아니든 간에 결국은 그것을 수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딱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